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제가 눈 밑 주름에 대해서 약 10여 편의 동영상을 올려 드렸었는데요 그 눈밑 수술의 대명사라고 하는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해서는 올려 드린다 드린다 하였는데 여태 못 올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수술을 지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하다가 눈밑 지방 재배치의 부작용 때문에 지난 20여 년간 안하는 수술 방법이라서 차칫 이러한 수술을 주로 하시는 다른 병원에 누를 끼칠과 염려가 되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환자분이 오셔서 눈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아 눈밑 지방 재배치요? 하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 드디어 만들게 되었습니다 눈밑에 해부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눈밑 꺼짐이 이렇게 있는 것은 예쁘지만 이렇게 눈밑이 꺼진 경우 예쁘지 않은 이유는 눈밑 꺼짐이 해부학적으로 여기에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곳에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배철수 씨와 같이 눈밑이 불룩한 살이 있는게 해부학적으로 보면 이 지방 덩어리이고 우리가 예쁘다고 하는 애교살은 이 부분으로 눈밑 해부학적으로 속눈썹에 바로 붙은 살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밑은 노란선 모양으로 불룩해지는 것도 있고 파란선 모양으로 꺼지는 것도 있는데 이 불룩한 쪽 노란선의 지방을 재활용하여 파란선의 아래쪽으로 이동시켜 보자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입니다 이런 생각을 처음 고안하신 분은 텍사스 달라스의 성형외과 의사인 샘티 헤무라 선생님이신데 성형외과 학회에서는 안면 거상술 및 노화성형의 세계적인 대가로 알려져 있으신 분입니다 샘티 헤무라 선생님이 1991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죠 미국 성형외과 학회제에 기고한 논문에 그 방법을 처음 소개하셨는데 한검 성형 수술을 할 때 불룩한 지방 주머니를 열어서 불룩한 곳의 그 밑에 꺼진 다크서클에 지방을 재배치 해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검 절개를 하여 수술하는 방법인데 2001년도 델라 프라자라는 스페인 성형외과 의사가 에스테릭 서저리 저널이라는 논문에 한검 절개는 흉터가 보이니까 눈 안쪽 결막 쪽으로 해서 델라 프라자 가이디드 리트랙터 라는 요렇게 생긴 특수한 수술 기구를 이용하여 오른쪽 그림에서의 눈 밑 지방을 파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끌어 내려서 재배치한 지방을 까만 화살표 끝에 보이는 실로 꾸며야 하는데 이러한 봉합이 눈 안쪽에 그 좁은 그 수술 시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바늘 끝이 이 가이드의 가운데 홈을 미끄러져 타고 들어가면서 오른쪽 그림에 파란 화살표 방향으로 시를 나오게 하여 봉합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즉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라는 개념은 샘티 함 라에 의해서 1991년도에 미국 성형외과 학회지에 이와 같은 그림이 소개됨으로 인해 저도 1996년부터 이러한 수술을 하기 시작하였고요 1999년도에 제가 미국 성형외과 학회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와 같은 기구를 처음 접하게 되어 이게 뭐냐 하고 물어본 결과 스페인의 성형외과 의사인 델라프라자 씨가 속눈썹 아래 절개법은 흉터가 남게 되어 애교살이 없어짐으로 눈 안쪽 결막 쪽으로 튀어나온 지방 부분을 꺼트리고 꺼진 부분을 채우는 눈 밑 지방 재배치 즉 이론상으로만 보면 꽉 먹고 알먹는 그런 수술법을 이렇게 배우게 되었는데요 이 논문이 2001년도 에스테릭 서저리 저널에 개재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996년도 부터 1999년도 까지 눈 밑 절개를 해서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샘투에 함으로 방법으로 하다가 이 델라프라자 수술 도구를 제가 99년도에 그 수입해 갖고 온 이후로는 이 결막 쪽으로 해서 흉터가 남지 않게 수술을 하였는데요 뭐 저는 열심히 수술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수술의 결과가 예쁘지가 않은 거에요 뭐 지금이야 이 수술을 그 눈 밑 지방 재배치라고 해서 많이 이렇게 광고하고 있어서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만 2000년대 초반엔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저보다 5년 10년 이상 연륜이 아주 많으신 그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주로 하고 계셨는데요 그분들에게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인위적이고 어색하니 그 안 이쁜 거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 애교살 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고 도리어 서양 논문이라 이런데서는 그 오리엔탈프리타살롤이라고 해서 좀 이거는 동양인에나 있는 좀 미개한 약간 인종차별적인 그런 눈 밑 주름이라고 이렇게 취급을 받았었는데요 그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수술한 눈밑이 아주 그냥 깔끔하니 판판한 주름이 하나 없는 눈밑을 보니까 제가 수술을 못해서 내 마음에 안 든 게 아니고 이 수술이 원래 그런 거구나 해서 2001년도부터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제가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애교살 그 눈밑 지방 다크서클로 이어지는 가슴 허리 엉덩이에 그 눈밑 S라인을 잘 살리는 자연스러운 눈밑 수술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팩트 체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실 뭐 저의 실력으로는 그 예쁜 하안검 결과를 그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방법으로 만들어내지 못하였지만 그 허접한 재료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뭐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방법으로도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여 이 영상을 들으시면 좋겠고요 다만 저의 관상 성형학적 개념으로는 판판한 하안검은 예뻐지 않더라 확실하게 눈밑 굴곡 S라인을 만들어 주어야 귀엽고 예쁘더라 또한 이렇게 확실하게 눈밑 굴곡을 만들어 주지 않고 이렇게 평평하게만 하다 보니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눈밑 지방이 이렇게 불룩하니 재발이 많이 되더라 해서 저는 현재 그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